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입점인 쇼 Roz 흠 엄빗! 무리가 누구? 머리로 박수 다시 한 번 목표를 들어볼게요 무리가 누구? 이천신 팔 우리 가수 이천신 팔 우리 가수 이천신 팔 우리 가수 이천신 팔 머리로 가수 짠짠짠 일단은 좀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빅토리샷 우리가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차렷! 오늘 전방에 팬과 선수발이 하나가 돼서 소중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차렷! 팬 여러분께 인사! 뒤로 돌아! 뒤에 계신 팬 여러분께도 인사! 자 우리 선수들 이쪽으로 꼬여주세요 잊고 있었습니다